자 현대 스코어 3대1로 한국의 2가 앞서고 있습니다 김영경 투수 김종일 넘어치기 속수무책이네 속수무책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가슴이 그냥 탁탁 막히죠 이게 미묘한 차이입니다 빵 뚫린 그 김종일 선수가 치면 빵 그냥 속이 시원한데 목 막는 입장에서는 가슴이 답답하죠 아카데미상 얼굴 표정연기도 나오면 또 아 이거 또 가슴이 답답하나서 공격 입장에서 보면 속이 시원하고 수비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아 이건 뭡니까 연타가 그냥 멍하니 그냥 놓치고 있네요 준비를 나눠서는 아무리 그래도 7080 이렇게 질팀은 아닌데 말이죠 자 다시 강수인국 선수 서브 들어갑니다 발등 서브 아 네 특유의 걸레 이거 많아 강수인국 선수가 오늘 서브 실수가 몇 개 나왔어요 그래요? 아 나 어제 한 번도 못 봤는데 캘리포니아 리그에 적응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명태주 선수 서브 들어갑니다 명태주 발등 서브 아휴 아휴 예 발 살짝 아휴 이야 어떻게 저런 볼을 아휴 진짜 예술이네요 고추룩 예술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휴 서브 들어갑니다 공신국 서브 자 명태주 에딩레시브 이영갑 도수 최재균 자, 이 끝! 아아! 저 끝까지 하는 모습! 예 아, 이번에 아주 공격 좋았어요. 최진경 선수 자, 농태주 선수 서브 계속해서 서브 강신고 김인경 일종일 기이섭 선수, 예, 이섭 선수 이번에 받아 냈어요 네, 네 길게! 오오! LA 구멍 이번에 반박했습니다 LA 구멍 김정은 선수죠? 아, 이광룡 선수군요 자, 연타 데려갔습니다 이광룡 선수가 이번에 미국에 와서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겼죠? LA 구멍 예, 그렇잖아요 백인 회원들이 저준 멋진 별명이 아닌가 싶어요 김정은 선수 김정은 선수가 수비 실수를 연습 두 번 범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자 명태주 서브 아, 저 분 참 리시브 좋습니다 네, 수비도 상당히 토스가 움직이질 않아요 리시브가 워낙 좋으니까 그 자리에 토스 앞에 확 떨어지죠, 머리 토스분의 별명이 양반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아 티침 중에 계신다고 해서 저 손으로 가서 저쪽 어떻게 해서 아, 말씀이 들으신 순간 수비자라는 게 어린아이 아, 저 친구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 이 형이 그 말파리 나 아까 죽는 줄 알 수 있어가지고 자, 강신국 리시브 받았습니다 김경 토스 올라가고 김종인을 넘어차기 아, 명태주 인가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김경 토스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김종인 찬스볼 다시 넘어차기 아, 다 받아내는군요 좋습니다 최재균 찬스볼 자, 발동 톡 김경 다시 리시브 올라가고 김종인 꺾어차기 아, 최재균 아, 아깝습니다 왼발 갔다 댔었지만 그냥 나가고 마는군요 수비 몇 개는 좋았는데 말이죠 최재균 선수의 마지막 수비가 안 좋았습니다 자, 강신국 서버 들어가고 명태주 리시브 이영갑 최재균 찬스볼 살짝 톡 그렇지요 네, 아주 좋은 공격이었어요 강약을 조절해야죠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파이팅 네 자, 우리 자, 김종인 넘어차기 장문철 왼발 2인갑 최재균 찬스볼 자, 발등 아, 핸드링이 나왔네요 핸드링 핸드링을 하고 아이씨 라고 외치죠 예 어, 그렇죠 손 들어주고 야옥심에는 좋습니다 갤리포니아의 서버 들어갑니다 자, 강신국 헤딩 리시브 김인경 살짝 포스 올라가고 자, 김종인 넘어차기 아, 최재균 왼발 그렇죠 이번엔 발났는데 3단 네 자, 계속 플레이 인등합니다 자, 유광룡 헤딩 어차 살짝 맞고 들어왔네요 이렇게 해서 점수는 9대7 계속해서 한국이 부서가고 있습니다 자, 강신국 갈등 서버 명태주 아, 리시브 안 좋았네요 이경답 아아 하하하하 영태주 서버 길게 서버 강신국 헤딩 리시브 2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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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룡 토스 오우 저 먼 데서 넘어차기를 시도했지만 그냥 네트에 걸리고 마는군요 무리였었나요 김종인 선수의 욕심이었나요 네,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명태주 좀 길게 자아 이광룡 헤딩 리시브 좋아요 김인경 토스 멋지게 올라가고 김종인 한쪽 아아 최재균 선수 스윙 실수를 몇 개하나요? 공종인에 쳐는 것 같은데 저렇게 실수를 해서는 잊을 수가 없죠 네 이광룡 발등 서버 좋습니다 장문철 레시브 이영가 토스 최재균 살짝 자, 저거 오늘 재미 봤나요? 계속 들어가네요 자, 이광룡 토스 올라가고 김종일 찬스볼 너무 차기 아아 아아 오른발로 저거 더 나았네요 왼발을 대야되는데 오른바를 대가지고 가방했어요 최재균 수비 실수 3개 공격 실수 3개 6점을 혼자서 헌납하고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세트 경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한 세트도 못 따고 두 세트 연속 점수를 내주고 말았네요 저거 오늘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아아 나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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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밖에 안 나오죠?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김종일 선수가 잘 차서 아아 감탄해서 하죠 그거는 명회장님 표정 보고 아아 명태주 선수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A팀과 7080에 두 세트 두 번째 세트 경기 중계 검승이 마칩니다 오늘의 승리는 한국 A팀의 승리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동포 여러분 동포요 아니 고객에 계신 여러분 조코 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